어? 일라야! 너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?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 뮤직 캐리어를 봤을 때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제일이 있더라고요. 그... 부모? 뭐였나? 아무튼 거기 있는데 여자친구가 당연히 생각하겠죠? 근데 제 이야기 중에서 그냥 그 남자가 여자친구에서 만드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전화하지 않았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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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